요즘 여기가 인기가 그렇게 많다며? 이번에 저희가 맞춤형으로 세팅을 싹 다 해드리거든요? 그래서 반응이 너무 좋아 그럼 난 딱 봐도 매력 터진 애들 알지? 오케이 수신 알려 눈이 문 나쁜 남자 오케이 선수 바로 세팅 해드릴게요 공사 치는 애들 많다니까 정신 바짝 차려라 내가 뭐 호구니? 걱정하지마 선수 입장할게요 와 공사 치는 애들이 아니고 공사 다 망하는 애들이 왔네 여기는 딱 봐도 매력 터지는 밥이에요 매력 터지는 게 아니라 뽀락 터진 애들이 왔네 뽀락 터졌어 이래봐도 04년생입니다 1904년생이요? 아 절 아세요? 무슨 소리야 이쪽은 나쁜 남자 짐이에요 진짜 나쁜 남자 맞아요? 점차 알게 될 겁니다 그래 원하는 스타일대로 말한 거니까 야 앉아라 앉아 자 자 자 자 자 아우 삭신이야 잠깐만 아우 치즐 어 아 제가 술 한 잔 따라드릴게요 아 담 이 새끼 나쁜 남자가 건강 나쁜 남자였네 근데 니네는 따로 뭐 인사하고 그런 건 없어? 아 그래서 저희도 다 준비했죠 지미 뮤직 큐 야야 그게 인사야? 요즘 유행하는 그 MG 인싸 인사법입니다 MG 인싸 유행 이 셋 다 포함 안 되는 새끼들이 아 이 어르신 MG가 뭔지는 알아요? 먹자 인싸 인절미 싸다니는 애? 하나만 음 CS CS가 뭐야? 치사 MR 메롱 역시 덥다 더워 그냥 앉아 앉아라 앉아 아우 50개님 가 건강 나쁜 남자 분위기 좀 뛰어봐요 그럼 게임 해도 돼요? 게임? 해요 해 피카츄 존난자 피닛이 저 새끼 미친 새끼네 그럼 우리 산 넘어서 안 할까요? 지금도 충분히 넘고 있는데 뭘 더 넘어 다리 알베기겠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왕게임 하는 거 어때요 왕게임 그래 그래 아무 게임이나 해요 오케이 왕게임 게임 지미가 왕이네요 그럼 1번 3번 키스 화비가 1번이에요 아이씨 존댓네 3번인데 쳐놓고 안 놓고 넣고 그럼 난 안 해 미쳤네 야 니가 이 술 왜 쳐먹어? 내가 먹어도 시원찮은 판에 아휴 원래 저희 가게는 쓰리노입니다 쓰리노 그거 뭔데? 노터치 노이차 노 빠꾸 무슨 개소리야 너네 빠꾸야 빠꾸 에러 에러 야 왜 이러 얘 누눔임 아 누나 진짜 미안 누나가 원하는 나쁜 남자 방금 막 나왔는데 바로 체인지 해드릴까? 아 그래 누눔임 바로 모실게요 오 괜찮네 오 괜찮다 앉아 앉아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나쁜 남자 맞아요? 뭐야 저 새끼 내 가방 야 와 나쁜놈을 데려오라고 했더니 찡 도둑놈을 데리고 왔네 틸